안녕하세요. 첼스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빈티지 스타일 시리즈죠.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17 시리즈 모델 중에 또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DSS 17 위스키 선셋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. 이 먼저 17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7 시리즈는 1800년대부터 한 1950년대까지 이때 정도에 걸쳐서 나온 이 모델들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바디 모양을 그 모델들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내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받았던 모델은 이제 00 L17 모델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00 바디 5가 2개짜리 바디인데 보통 이제 5가 3개면 5M 바디 사이즈죠. 5 2개는 좀 더 이제 작은 바디인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지만 팔러라고 하는 사이즈랑 비슷한 모양인데 팔러보다 좀 덩치가 큰 그런 모양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지금 기준에선 좀 이렇게 상당히 작은 바디의 기타지만 옛날에 이런 통기타가 개발되어 가던 시기 중에서는 그 정도 크기면 아주 대단히 큰 기타였던 그런 사이즈예요. 그래서 000 바디, 요번에 새로 나온 이 DSS, DSS라는 건 이제 드레드넛 슬롭 숄더라는 뜻인데요. 슬롭 숄더는 이제 얘 바디 모양을 딱 보시면 이렇게 일반 드레드넛은 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얘는 이렇게 확 엎여 내려가 있죠. 그래서 요런 모양을 이제 슬롭 숄더라고 하는데 뭐 다른 표현으로 라운드 숄더라고 돼 있는 데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전통 드레드넛, 트래디셔널 드레드넛이라고 써 있는 데들도 있어요. 요런 바디 모양을 가진 DSS-17 모델입니다. 그리고 이 17번 모델에는 색깔 배색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올블랙인 블랙 스모키라는 모델이 있고 그럼 무광으로 완전 올블랙이에요.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이 모델은 WS, 위스키 선셋이라는 모델인데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썬버스트인데 예전에는 요런 색깔의 썬버스트를 보통 이제 타바코 썬버스트라고 불렀어요. 네 이제 마틴에서 이름을 좀 더 약간 고급스럽게 만들려는 거였는지 아니면 좀 더 운치있게 만들려는 거였는지 위스키 선셋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17번 모델들은 다 하나같이 지금 이제 여기서는 확실히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17번 모델들은 다 하나같이 이제 오픈포 피니쉬에요. 오픈포어라는 거는 나무들에 보면 이 판이 완전히 판판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숨구멍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영어로 포어라고 하는데 이 숨구멍이 뻥뻥뻥뻥뻥뻥 이렇게 다 뚫려있는데 그 숨구멍을 보통은 필러라고 약품을 칠해서 숨구멍을 다 메꾼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피니쉬를 해서 완전 매끈한 모양을 만드는데 오픈포는 그 숨구멍을 막지 않고 그냥 뚫려있는 그대로 위에다 피니쉬를 칠해서 나무의 그 자연스러운 질감을 살리게 하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셔도 이렇게 숨구멍이 이렇게 폭폭 파인 것처럼 많이 들어가 있고요. 축구판은 오픈포 피니쉬지만 마틴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 시트카스포스 상판은 워낙 원래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그냥 매끈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. 축구판과 냉만 오픈포 피니쉬 느낌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. 이 모델에 앞서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17 모델들은 다 DSS, 위스키선셋, 블랙스모키 이 두 가지 드레드넛 모델을 빼고는 다 숏스케일이에요. 기타가. 다 24.9인치짜리 짧은 스케일을 가진 기타고 이 드레드넛들만 25.4인치 정상적인 마틴 기타 롱스케일 기타입니다. 그리고 00바디에도 두 가지 형태가 지금 있는데 저희가 처음 받았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던 00L17 모델은 14프렛 조인트, 숏스케일의 14프렛 조인트 그리고 0017S라고 바디가 조금 더 작고 이게 12프렛 조인트인 기타가 있습니다. 그 모델도 있으니까 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.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17 시리즈는 지금 여기에도 달려있지만 레트로 스트링이 걸려있어요. 이게 이제 일관된 컨셉으로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줄 색깔이 다 이렇게 은색이죠. 보통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노란색이나 금색 줄 그런 계열의 색깔이 줄이 아니라 딱 은색 줄인데 이것도 마틴에서 개발한 좀 옛날 느낌의 소리를 내주는 레트로 스트링입니다. 이 기타에는 다른 마틴 기타들 다 드레드넛에는 미디엄 게이지 013 미디엄 게이지가 걸려있는데 이 기타는 드레드넛인데 레트로 라이트 게이지 012 게이지가 걸려있어요. 좀 더 강한 소리를 원하시면 나중에 뭐 13으로 바꿔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레트로 스트링이 그리고 일반 줄이랑 좀 느낌이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어서 이 맛을 계속 원하신다면 레트로에도 이제 13 게이지가 나오니까 레트로에서 13으로 바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외관상의 특징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오픈 포 피니쉬의 무광이다 이거 말고는 이 브릿지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. 이것도 딱 전통적인 옛날 스타일의 디자인이죠. 요즘은 클래식 기타 같은 데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. 핀은 뭐 그냥 마틴에서 보통 어느 정도 상위 모델에도 플라스틱 핀을 많이 쓰죠. 그냥 까만색 플라스틱 핀에 본세델 본넘. 너트 폭은 17번 모델 전보다 공통적으로 1과 4분의 3인치 44.5mm 두께 폭을 가지고 있고요. 이 브릿지와 지파한 재질은 다 로즈우드입니다. 요즘에 대치목들 많이 쓰이는데 아직까지 17번들은 다 이제 로즈우드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. 이 스펙에 보면 옛날 스타일, 빈티지 컨셉의 기타여서 그런지 여러 가지 옛날 연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면 이 로고 모양은 1933년 어센티 스타일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 지판 인레이 모양은 흔히들 보는 그냥 큰 도트지만 이것도 1955년 18시리즈 스타일이라고 돼 있어요. 이거는 또 이것도 이제 인공 토터스죠. 이렇게 토터스 문양의 핏가드가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빈티지 컨셉에 맞게 이 헤드머신도 새 건데 되게 오래돼서 약간 색 바래고 광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헤드머신, 오픈기어 헤드머신이고요. 이 손잡이도 옛날에는 심지어 이 브릿지에도 지판에 쓴 기타도 봤고요. 브릿지에도 정말 그 코끼리 상하 아이보리 재질을 썼었는데 그런 느낌을 살리는 컨셉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순 아이보리는 아니고 아이보리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크림색 플라스틱 손잡이입니다. 17번 시리즈는 설계 자체가 다 이 내부에 엑스브레이싱이 스켈럭도 돼 있고 그런 설계인데도 색상에 공개되어 있는 설계로는 브레이스 두께, 스켈럭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포워드 시프티든지 아닌지 그 정도만 돼 있어서 스켈럭이면 어느 정도가 파였는지 어느 부분이 파였는지 이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것만으로 소리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얘도 스켈럭 된 엑스브레이스라고만 표시가 돼 있어요. 근데 딱 컨셉에 맞게 확실히 좀 오래된 옛날 기타 같은 마호가니 측구판의 영향도 있겠죠. 약간 마른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의 빈티지 기타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리를 잘 내주고 있습니다. 처음 출시됐을 때는 작은 바디만 있었는데 지금 DSS, 슬롭 숄더 드레드넛이 나오면서 좀 더 풍성한 소리를 가진 강한 소리를 가진 드레드넛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됐어요.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계속 설명드린 딱 전형적인 빈티지 컨셉의 기타 생긴 것부터 소리 스타일까지 마틴이 예전에 만들던 빈티지 스타일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. 그 컨셉에 맞게 충실하게 디자인과 소리와 모두 잘 재현된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자세한 소리는 곧 이어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. 통기타 예약이 외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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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